야, 너 달력 짠다고 했더니, 야, 굿바이 콘서트는 뭐야? 쟤가 무슨 굿바이 콘서트를 해요? 네? 형 몇 곡 있죠, 지금? 두 곡밖에 없어. 야, 콘서트를 두 곡 갖고 하니? 앵코라고 계속하면 되겠네요. 이거 죽이네요. 떠 있네요, 이 집으로 만나요. 하나, 둘, 셋. 떠 있네요, 이 집으로 만나요. 오랜만하고 그만할 거라면서 형. 야, 나 안 한다니까. 야, 이거 뭐야? 이 집으로 만나면서? 아니, 이 집으로 만나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세요? 죄송한데. 표면에, 표면에. 아니, 누구세요? 어쩌자면 돼. 여기 직원이 있어요, 진짜? 제가 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네. 누가 얘기를. 김태우 피디님이. 김태우 어디 있어요? 김태우? 김태우 어디 있어? 나 이거 이 집으로 만나요가 아니고 2020년이라. 여러분, 올 한해도 뭐 이런 의미를 어떻게. 단독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가 두 곡밖에 없어요. 무슨 콘서트를 해요? 노래 한 곡만 더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두 곡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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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앙대학교에 왜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는지 모르겠네, 몇 군데를. 아기 상어 중간에 발 이렇게 틀렸던데 어디예요? 그게 우리는 이전인가? 우리는부터 가면 뚜루뚜가 힘들어져요. 할아버지 상어부터 주세요. 할아버지 상어부터. 할아버지 상어부터. 저희 지금 율동체조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고 대기실로. 율동체조요? 인강팔들이랑 같이 율동체조 진행하실 거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이거 핑크퐁. 아시나요, 핑크퐁? 아니요. 아니요.